4. 3. 4. 5. 5. 저분, 저 대회 때 만난 사람이에요. 재미있겠다. 저분, 저.. 2019.. 에보 때 만난 사람이야. 와.. 방종할라 했는데 재미있는 사람이 잡혔다. 저 사람이 트위터 팔로우되어 있거든요? 인사하자. 인사 안받아주네? 그냥 하자 이 사람 잘해요 되게 기억나 데뷔 때 만나봤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간식이랑 맞을걸? 인사했어요? 나 못봤는데 이런받아? 이런받아? 이런받아 영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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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지못하니까 이런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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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됩니다 모고이 왜 안맞는데 이런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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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소 아 야 이거 맞아야지 빠그 야 이걸 막아? 선나락이었는데? 야 막았어 저거를 와 잘한다 진짜 2019 후쿠오카 에보 갔는데 둘 다 매치 포인트에서 2대2 막타 둘 다 딸피까지 갔는데 방금처럼 졌어요 방금처럼 지금 전 상황처럼 저렇게 졌어요 어우 딜캐 오사카사람인것 같던데 멋있는거 쓰려다가 큰일날뻔 다 걸렸다 알았네 나락 세번 써주고 대구 아 아 파크 노렸는데 내가 지는구나 나이스 다 걸렸다 하이버 나이스 전용건 그렇지 걸릴거 같더라 퇴세라 생각했을거야 분명히 2019 만나는거 같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 첫판처럼 못찍었던거 같은데 안죽네 안죽네 나이스 그때는 2019 가보신분들은 다 아는데 인풀렉이 너무 심했어요 플스가 패치되기 전에였어가지고 무슨 그 모니터도 30프레임짜리 모니터 같은거여서 기술을 써도 둘 다 끊겨가지고 양쪽에 사는사람들이 아 대신 안나오다 아씨 늦었다 아 늦었다 짬바 있을걸 괜히 나이스 나이스 빠크 아 왜 맞아 자 끌었네 퇴래기 빠크 나이스 그때 저 분이 샤인을 했거든요 샤인이었는데 둘다 2대2 매치 포인트해서 둘다 달피었어 내가 벽에서 벽광시키고 달려와서 벽홍보넣으면 끝난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대쉬가 한 번 안 나가서 졌어요 그게 그래서 기억이 나 저분 아이디가 프사까지 똑같아 아 하도릴 줄 알았어 허어어어 존나 아깝네 후대기 저렇게 짧았나? 잘 노렸는데 진짜 아까웠어요 그때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때 보앗고탱이랑 처음 얘기해봤는데 둘이 사진 찍고 사이좋게 그러고 왔습니다 아 오예 D1 앉아라 오오오 상상도 못왕 오오오오 야 개천재다 이건 진짜 상대가 존나 잘했다 이거는 내가 다 개못한거에요 방금 저걸로 카운트 넣으리네 천재였다 진짜 잘했다 상대가 못들어게 맞고 야 이거 축이 틀려있어가지고 대구광역시 안되나 대구광역시 안되나 상대를 칭찬할때도 그렇고 와 개척하다 아 개고맙다 대학교 동기들이랑 풋살하고 있었는데 풋살하다보면 공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른과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희 공 나간걸 주워줬거든요 저도 모르게 와 개척하다 이랬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막 갑자기 공 주워준 사람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간 순간 놀래가지고 고맙다는 뜻이였는데 막 대고맙다 개좋다 막 이런 얘기를 20대 초반에 달고 살았어요 지금도 별만 다를거 없는거 같긴 한데 아우 남발하면 안되죠 안잘는데 아씨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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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? 어떻게? 열어 하돌 생각 뭐했다 외너퍼 두 번 쓸 줄 알았는데 오예 루키가이 야이 하 잘 때릴 수 있겠다 야 이거 왜 안 맞아 오 들키 잘한다 오오 야 잘 때리는데 정말 아 쓸거같아 내가 들어갔는데 나이스 어떻게 요렇게 아 개웃기네 아 아 아 왜이래 야 잘 먹었다 여기 가지마라 볼리볼리 간다 아 아 이거 지는구나 맞으면 좀 안되겠네 어떻게 걸려주나요 요렇게 자 유튜브 보나요 혹시 풍신이세요 흐흐흫 오우와 다 피해져 아 오우 와 이거 어떻게 막았는데 지금까지 안맞았다가 야하 오우 괜찮 괜찮지 괜찮니 괜찮니? 죽었니? 아 죽었네 아 최고 데미지 죽었다 플러가 난다 오니? 살았다고? 아 찍네 좋네 영리하다 잘해 잘해 아까 저분이 뒷기상킥 쓰길래 한 번 더 쓸 줄 알았는데 되게 유연하게 게임하네 아 이거 어떻게 막았노? 오우 오아 теб 오우 마이гу니스 무조건 흐리는구나 쓰면 안 되겠다 아니 뭐 어떻게 막해서 다해주신 나락을 잘먹는다 이거 아니고? 아이고 똥 앉아있는거 봐 나이스 환상있네 와 뛰어온다 하단 너무 맛있었나? 하단 인식을 좀 많이 하시네 갑자기 우와 이야 심리에서 다 말렸네 아 저 무조건 쓰는구나 아 하단 너무 많이 왔는데 이제 아 원잽이 늦었다 짬바를 하면 이기는데 자꾸 내가 짬바를 쓰는 버릇이 없어서 라운드 1 화이트 하나 원투 뽑았네 안준베이가 돼버렸어 아주 오 왜 안맞아 어이거 어이거 아이씨 그렸습니다 라정화님 유튜브 오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뭐야 또 쓰네 아니 정축으로 돌아와 개미치 뭐야 오어 오어 와 진짜 많이 안된다 중단만 써야겠는데 와 안줄 같았는데 아이고 내가 걸렸네 나이스 어떡해? 죄송합니다 나이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아깝다 오오오 또 앉았어 아 너무왔네 진짜 다락쓰지 말자 진짜쓰는거 저분 앉은뱅이가 되버렸네 아이고 앉았어야지 원투포를 쓸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 일어날 때 좌종 빠르다 잠깐이라도 안되면 그냥 맞네 한 대 맞자 오 어떻게하지 진짜 요렇게 요렇게 아 기사킥 쓸 것 같았는데 아 옛날 옛날 옛날식으로 자꾸 차가가는데 아깝다 아 나도 몇강이었는데 아 안돼 와 최후의 수단 헬로우 버릇을 두개 찾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동이 좀만더 빨리였으면 아 색쌌지 기상하단이라 그렇지 이번엔 하나 쓸 것 같더라 두번 찍었으니까 이번엔 짤을 쓸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조짐스틴 야 기다렸네 이게 바로 카즈 야 이거 진짜 잘했다 가자 가자 여바세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아 왜 덱으로 안오세요 자꾸 코로나 데뷔 하시는건가 아 네라 메무리 아 좋았고 우연 근데 초풍 3방 레드 이런거 하면 안되거든요 근데 자꾸 손이 지 맘대로 움직여 그냥 초풍한테 치고 그 레드 한방 치는거랑 데미지 2인가 3인가 막 차이 안나거든요 저렇게 무리하면 안되는데 자꾸 손이 먼저가 나도 모르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되노 게임 진짜 심각하다 아 아 멋진 그림 나올 수 있었는데 까비안 까비안 또 왔네 너무 심하게 앉으시는데 아 걸릴거같은데 까비안 사자 우와 지른다고 다음에 기원함 넣어봐야겠다 내가 4대 핵이네 아 지른다고 아 재미있네 아 아 뭐하세요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잖아요 이카린이 아 시계로 때렸어요 근데 반시계 쳤다 뭐했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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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별 아 아 멍추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지금 어 벽과 안들지마 오 대박 helson 으으흥 왜 받았지 막타 Oder 이거 이이 신기하다 이 이 견고하게 잘하네요 견고하게 아이고 까비 어 뭔소리야 아이고 농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유 까비 25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농부님 고생을 마셨어요 3천승 됐네 지금 맞습니다 아 늦었다 오 뭐야 개쩐다 지리노 아 어떻게 막았지 아이고 아깝다 아유 우와 큰일날 뻔 큰일난거 같은데 아 들어갈때 딱 맞았네 까비 잘한다 그 햄가스가 있거든요 햄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 그 훈제 해놓고 돈가스로 다시 튀겨낸 느낌이라야되나 딱 씹는데 육즙이 진짜 미쳤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내가 먹어본 돈가스중에 거기보다 맛있는집은 없었어 이런 셔틀 어 왜야야 이게 왜 안들어가 형님 나락조심 나락조심 아 이러하네 안맞는줄않아봐 맞는건데 오이씨 횡티다 안돼 아 이걸 노린거구나 그래서 하도를 계속 죽는거구나 아 조짐스틴 이겼다 그렇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아 잘 잘 빠져나 으어 어흐핳 레츠 깨 죽기원 아유 이렇게 너무 잘한다 아우 바보 다음에 한 번 쓸거같은데 얘네 어우 다 참아 참을성 지리누 오짓말 준 마찰 개좋은 미술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이구 들려버렸네 아 통마릴 줄 알고 아 2타 앉았어야되는데 오 짧다 아 앉았잖아 아이고 흘렀다 순간 2타 맞고 앉았어야되는데 흘려버렸네 오 개망루 또 앉았어야되 앉았지 마무리 앉았지? 좋았어 딱댐 기원 기원이래 마신이였는데 까비 노 노 노 나이스 클레라 아 존네 잘 막노 와 딱댐 걸려주세요 어 어떡해? 제발 걸려라 제발 수잠 흠 흠 대구 광역시? 어? 킥 나이스 오케이 좋았다 너 어디 살아? 대구 살아? 밀어버려 코로나 펀치 나이스 내 나락에 범벅이 안되네 한 번 더 내 나락 상대방의 나락에 범벅이 되어 죽겠는걸? 우와 개 잘했다 시별 존나 잘했다 코로나 킥 뭔데? 코로나 킥 코로나 주먹 아 안걸리네 코로나 감염세포에 적응해버렸니? 나이스 안걸린다고? 기원 어허 어허 존네 자랭 하하 좋아요 걸려도 문제잖아 그거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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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웃기지마고요 여러분들 아 진지해 코로나 킥 아 내가 걸렸네 내가 코로나 맞아버렸네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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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니? 아 와 새우이카리네 와 새우이카리네 콤보 좀 깔끔하게 넣을 수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어허아앙 위의 일어갈 때 받아라 야 이거 안걸려? 우와 짱마찰 지렸다 아 대신 안갔어 리이이 아이고 무릎 역시 철뻔은 무릎이야 와 잘 때렸다 와 지렸다 아빠 원 브라가 나오네 못 움직이게 하려고 축이 잘 꺾여있다 퇴레기 퇴레기 아 이게 피해주면 카즈야 뭐 먹고 사노 카즈야 뭐 먹고 사노 어이 퇴레기 맞나 아이가 죄송 죄송 오지마세요 아아 개망 죽은거 같은데 띠 어이씨 양발 눌렀는데 통발 맞았다 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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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줌마찰 점나 좋아 이씨 줌마찰 개좋아 안돼 앉아야지 석방왕 오예 세게 때리려다가 아 그만해 아이고 지른다고? 아 백댓시다 맞다 아우 초풍 한대 끼울걸 줌마찰 2차 나올까봐 겁나가지고 못 끼어들었네 이제는 패턴을 좀 다르게 쓰시네 백댓 어 야야야야 나이 나이스아 한번 꼬았쩌 어떻게 때리지? 내라 안칠거야 내라 뇌 락 뇌 락 안 쓸 거지만 아이쿠 아이쿠 오우 오우 되버렸네 4초 콤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2타까지만 써도 그게 없습니다 아 명쓰나 이런거 왜 맞으니? 전부 개멋있게 때릴라네 또 앉았고 아 아 이게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치면 안되는구나 아 오케오케 멀리서 그런가 하면 끌고 갔죠 되고 광역시 안걸리고 어어 야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아 천재가 사이트 쓸 거 예상하고 있었나볼데 근데 맞자 나이스 좋았어 웨이브야 저 효자야 아니 초풍을 맞아줘야 다초를 쓸 거 같은데 이분한테 초풍 한대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적응 으에엥 아유 쑼마찰이 이봐 이게 문제야 2타가 있어가지고 아후 쑼마찰이 저어필난다 아 좋아 어 와 야 순간 대신 쩌렀다 아이고 나락이네 뭐 가드간데 왜 어 와 큰일났다 조짐 스킨 조짐 스킨 뇌신 뭐냐 아이고 아 죽마차 존나 존네 아우 정말 아 안줄거같은데 병쓴 되게 내 잘못이다 끼어넣었으면 안되는데 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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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앉았어 일부러 꼬아서 쓴건데 와 너무 안는다 진짜 안네 아 아 아이씨 어려움네요 커킥 아니네 우와 나발기다 4초콤 쓰면 안되겠는데 아 노린거구나 변실됐다 아 줌마찰 믿고 내가 서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하돌 그냥 끓는거봐 아니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거였는데 아 쩌하기맛 와우 홀리 좋았다리 아 아 아 아 걸릴거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상대방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네 잘하네 잘해 아 저도 재밌었어요 간만에 저기 뭐야 잘하는사람 만나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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